포스코는 지난달 포항시와 맺은 상생협력에 따라 오늘 클린포항 전문기술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습니다. 포스코와 포스코 ICT,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인력을 중심으로 3개 팀 26명으로 구성된 28명으로 구성된 전문기술지원단은 지역기업들의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과 환경물질 배출 저감기술이나 자동화 생산체계 구축 등을 돕습니다. 이와 함께 포스코는 앞으로 산학연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기업지원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